네, 한국 미션 좀만큼 뽑아줍니다. 자, 본 공연을 들어가게 했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오신 코랭기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네요. 자, 다음 기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멘토톤의 초발팀을 함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짠!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전체적으로 공표물에 성공하자마자, 이런 데 뜨거운 박스올컷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마다 한번 알으세요. 여러분, 안풍은 안풍을 해요. 자, 저희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숱! 알려줘서 점점. 오, 수고하자. 구형목 주가하는 동시에 커버드러 갈게요. 준비하시죠. 이번엔 우리 훈여자반원이 양손의 꽃을 든 상태에서 채찍을 이용하여 공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가볍게 거리를 쟀고요. 자 준비 됐나요? 좋아요 다 볼게요. 자 좋아요 이번엔 반익음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 높이에서 채찍을 이용하여 공표를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 위에서 가면요. 조금 높아 보이는데. 오 긴장되나. 어휴 쩌길쩌길해요. 이럴 땐 역시나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기대합니다. 긴장되는 순간 준비하시고 큽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볍게 범을 풀었으니깐요. 본격적으로 마르리오만 마상맥으로 할텐데 왜 이렇게 신납니? 네. 자 여러분들이 환호를 많이 인천할 수 있었나봐요. 네. 점점 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상 벅스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